로마의 세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성공은 시라쿠사의 당파들이 피로스가 패배했을 때 이루어진 로마와의 오랜 동맹관계를 깨도록 조장했습니다. 물론 한니발과 비교가 될 만한 장군은 시라쿠사에 없지만 그 부유한 도시를 공격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위대한 기술자이자 발명가인 아르키메데스가 육지와 해상공격에 대한 훌륭한 방어방법을 구축해놓았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의 적인 고문이지만 그를 생포해야만 합니다. 시라쿠사를 정복하되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 아르키메데스는 생포하십시오. 시라쿠사의 탈리아로 건너왔습니다. 시라쿠사의 지 ça하로 전신 타는지 будут 와이ëned. 시라우나 Christmas 시라우나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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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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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Alright. Alright.